오보이가 아 바타야 아 바타 아 바타 아 바타 선글라스 끼고 보는거야 구한도전도 그렇게 볼 수 있는거에요 아 그래요? 아 하나도 알아요 3D? 선글라스 끼고 보는겁니다 3D, 30, 30, 30, 30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파하씨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주셨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보는겁니다 아 맞습니다! 영철씨가 아는 3D는? 아바타죠 뭐 많이 필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서있지만 아바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! 드래곤 킬드리기 그거에요 그거 3D 체험을 이걸 좀 확실하게 하신다고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아 이제 명수 형이 그냥 빠져 그냥 빠져 명수 형이 방금 이러면 보시는 분들은 아 그렇지 아니죠 보시는 분들은 아 진짜 그러시네 무한! 도전!